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취임 이후에 70%가 넘던 그런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떨어졌습니다. 50% 때까지 59.8%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분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미리 할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취임 초에 워낙 높게 나올 때 저희들은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서히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서 정상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한 정치 세력이 70%, 80%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균형상 꼭 아주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에 빠지는 측면에는 실제로 지지를 그만큼 하던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뭐 가상화폐 또는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또는 정부 부처의 일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다 유보했다고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이게 조금 더 조율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기다가 최근에는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한편으로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과도하게 또 이렇게 두들겨 패서 그런 문제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서 지지율이 단기간에 눈에 띌 정도로 어떤 하락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것이 계속 빠지는 추세냐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 다시 반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는 주의깊게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권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치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지율이 빠졌으면 그 원인을 또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에 반영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당연하게 이 정치 과정의 하나의 절차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런 지지율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현대정치는 이렇게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어찌 보면 매일매일 선거를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론조사 지지율이 밝혀지고 매일매일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보은 인사와 측근 인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평창올림픽의 문제 이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일부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좀 듣고 싶거든요. 볼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은 애초부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차피 있었을 겁니다. 그건 대선 때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의 지지율의 변화가 그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여전히 적폐청산을 가급적 신속하게 가급적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든가 어떤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사 문제를 최근에 단기간에 가시화된 지지율의 하락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따라서 최근의 단기적인 변화는 단기적인 원인들을 더 뭘까 하고 따져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적폐청산의 피로감보다는 적폐청산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결과를 빨리 내라는 그런 채찍일 수도 있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양쪽에서의 해석이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그것은 큰 기조에서 여전히 어떤 국민의 뜻을 여쭤보고 조사를 해보면 큰 틀에서의 이 흐름을 바꿔라 하는 것이 다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길고 지리하게 가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잘해라 하는 것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단기적인 최근의 어떤 지지율의 등락,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어떤 요인들을 엄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이 국민의당, 야당이 국민의당의 분당 사태를 맡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들이 내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민평당, 민주평화당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민평당 쪽에서 천정배 의원도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협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민평당이나 이런 정당과의 정책적 연대 또는 어떤 합당,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십니까? 정책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꼭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민의당, 또 바른당, 정당,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촛불 이후에 협치의 정신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을 위한 협력을 하자 하는 것이 이미 전체적인 기조였기 때문에 굳이 민평당의 상황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 제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합당이라는 문제는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태에서 새로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합당의 문제를 더구나 그래도 집권 1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어쨌든 말씀하시는 방향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당제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김대중 배총의 햇볕 정책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한 선에서 협력할 것을 협력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 내부에는 어쨌든 민평당에 계신 분들의 지도부의 상당수가 그 전에 함께 당을 했던 시절에 여러 가지 당내의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정리하지 않고 그것을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한 저것이 옳은가? 또 저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굉장히 어떤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판단이 여전히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공감적으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과 적을 보면서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 반면에서 생각할 때 또다시 공학적으로 또 이렇게 합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환영과 박수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국정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원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 건 제가 말씀드렸던데 저는 합당에 대한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의원 개인들의 합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가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자존과 주체적인 판단이 걸려있는 문제고 그것이 먼저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용이다 보다 이런 가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들이 저는 모두에서도 좀 우리 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가 좀 평등한 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로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독재적인 정치 권력 상태에서의 민주화로부터 이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공정과 균형 그리고 평형 감각을 찾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에 대한 특히 정치권은 민감한 레이더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채용비리 같은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가령 당장 지역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공채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저희가 지역을 도는 과정에서 일부 받기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뿌리더부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 하고 또 제도도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edd cas save 하나